숲속 재봉사 도쿠활동으로 진행했었습니다. 색칠 도구와 미술활동판을 준비해주세요. 숲속 친구들을 먼저 끼우고 클레이를 붙여줘도 괜찮아요. 콜크 클레이는 얇게 밀면서 붙여주세요. 위치 잡기가 어렵다면 뒤집어서 뒷면에 먼저 꽂아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. 남은 클레이를 이용해서 더 멋지게 꾸며봐요. 열매도 표현해보고 꽃과 나비도 만들어보세요. 선생님은 돌길도 만들고 나무 열매도 만들고 나비도 만들어보았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